한글자막 by 김현진 어쨌든 지니 우리편이니까 지니 활약하려면 탱커 라인이 있어야되요 확실하게 있어야되요 패서포터 좋고 쓰레쉬 좋고 지니면 탑은 무조건 탱키한거 해줘야되 덩글도 약간 탱키한거 해주면 좋고 엘리스도 나쁘지 않아요 안돼 킨드같은거 하면 안돼요 지금은 노틸이나 가렌 해야되요 노틸이나 가렌 뽀빈 내가 잘 못하니까 소가스 진리언 시바난 정글일거란 말이에요 탑이 안나오네 이러시 탑이 안나오네 탑이 안나오네 노틸러스야하.. 이건 노틸러스 해야되겠다 킨드를 살리기위한 노틸러스를 하자 전부 tus cum 그 랭가또 뭐 방어버그 있던데? 랭가는 랭가는 어떻게 킬래 버그가 랭가가 문제인가? 버그 때문에 랭가를 만들었나? 버그가 랭가를 만들었나? 랭가가 버그를 만들었나? 버그가 더 랭가 있던데? 얘가 랭가 지니? 취소했어야 되는데 아씨 진을 위한 탑을 진이 먼저 나왔으니까 났는데 안 피할 수도 있었는데 대파했을 때를 몰라게 진짜 사기였죠? 침묵이 있을 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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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안녕 안녕 아 말파 나오면 진쓰 개쓰레기 되는데 하아... 불중 지나니까 채팅 끊고 게임하겠지 오오오 8진 12팬 최근에 한번 이긴거 없네 진 1개 근데 이건 20킬 6 어떻게 게임이 얼마나 터졌길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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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살았다 아니 이렇게 해서 그냥 연속으로 돌리면 같은 편은 계속 같은 편 만나더라고 한 4, 5편 5명 같이 계속 만나던데 진으로 616하고도 졌으면 진 잘못은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왜 실버 1? 5인분을 못하는게 중재야? 616으로 이즈리아를 싸도 못이 갔을거야 나머지 애들을 싸나보네 616으로 이즈리아를 싸도 못하는게 우디루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재미가 크다 얼마 안됐습니다 이제 첫게임이에요 랩게임 처음 정글이 나오면 킨드레드 정글로 아 또 탑이네 제드 노벤 제드 노벤 믿을수 없지 킨드레드 킨 쓰레기야? 좋다그러던데 좋다그러던데 혹시 이 거 같아 뭐?? 어딜은 임랄 arbeiten? 죽驚ia 집사 그러면 egal 네 oo 네넨 connecting 전부 можно 끝 vielleicht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퀸 이러면 노틸러스 같은 거는 안되고 가레노를 못뜯게 찢어 퀸을 개털리는데 우르곶 하면 돼요 우르곶 우르곶 하면 돼요 ㅁㅂ ㅇㅁㅈ ㅇㅁㅇ ㅇㅁㅇ ㅇ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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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치면 안 돼요. 요즘에 탑클래를 누가 하나? Q로 저렇게 CS 먹는 게 CS 좀 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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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높턴 미드 아 너무 많이 놓친다 아 너무 많이 놓친다 갱 온 줄 알았네 자 여기까지 가죠 신발하나 사고 가죠 신발하나 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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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만화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러고... 아까 레시에서 손해보게 만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대단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아까 실수한게... 녹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커가지고... 잘 커가지고... 둘... 띄우면 죽었다. 잘 커가지고... 잘 커가지고... 잘 커가지고... 잘 커가지고... 잘 커가지고... 잘 커가지고...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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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칼리는 괴롭습니다. 아칼리 11레벨에 템 안나와 미치겠어 돌겠어요. 아칼리를 다 괴롭히면 됩니다. 아칼리 1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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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면 다행이다. 아칼리 12레벨. 많이왔어. 우우우우우RAP 폐인! 포식을 못 세웠네 아직 2도 꼭 뺏으면 얼마나 좋아 으 으 매치 으 으 으 으 으 으 어흥? 이가 안맞았네 도블를 와.. 진짜 겁나 젤 모큰 아칼리한테 펜타를 주네 아아 말도 안되네 진짜 황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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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ист 야 새끼 X밥이야 쫄지마 이래 아멘 ㄷㄷ 아멘 아군이 다 뜨거워 그렇지 상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드리자마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짜짓 보고있는거 같다라 이 새끼 포즈가 아멘 아 진짜 젤리 젠신 아 진짜 젤리 젠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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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아 아 아 전형적인 실버 게임이다 진짜 이길 수가 없는게 너무 던지니까 제드 베인이 너무 던지니까 뭐 짜오도 그냥 들어가게 급급해갖고 이길 수가 없는게 너무 던지니까